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10월 셋째 주 박스오피스 소식입니다. 10월 셋째 주 박스오피스 1위는 톰 크루즈의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차지하였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주인공 에단헌트와 IMF팀이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면서 팀의 운명과 임무 사이 위태로운 대결을 펼치는 내용의 액션 영화입니다. 2위는 엘리멘트시티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우정을 그린 엘리멘탈이 차지하였고 마동석의 한국형 액션 영화 범죄도시 3가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위는 한국 영화 너의 결혼식이 원작인 중국의 2021년 로맨스 영화 여름말 우르가 차지하였고 멀티버스의 다양한 스파이더맨을 담은 스파이더맨 러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그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박스오피스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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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